안녕 딱따구리를 접어 볼까요 숲속의 복수 딱따구리에요 튼튼한 부리로 단단한 나무도 뚫는답니다 색종이 1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2번 접어요 으 으 손을 넣어 걸리며 눌러 잡아요 뒷면도 똑같이 해요 으 으 으 표시선을 만들고 으 으 으 앞장 하나를 위로 젖혀요 으 벌리며 눌러 잡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뒤집어서 다른 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표시선을 만들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펠리며 눌러 져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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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꺾어 줘 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앞장을 아래로 내려 잡아요 바깥으로 반 잡아요 으 으 안으로 꺾어 져 봐요 한번 더 꺾어 져 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리도 안으로 꺾어 져 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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